명절에 남은 꼬지전 보이면 거절하지 마시고 꼭 싸우세요 이거면 한 끼 뚝딱 해결되니 후다닥 말아볼게요 먼저 남은 꼬지전을 꺼내 달궈진 팬에 올려 중약불로 데워주세요 뜨뜻하게 데워진 전은 잠시 대기시켜줄게요 밥 두 공기에 소금 두 꼬집, 참기름 두 스푼, 깨 갈아넣고 골고루 비벼 섞어주세요 김밥김은 길게 3등분 해주고 넓게 펼쳐놔줄게요 김 위에 밥 갈아주고 꼬지전 올린 다음 당겨가며 짱짱하게 돌돌 말아주세요 꼬지가 끼어져 있다면 꼭 빼주셔야 해요 김 끝에 물 발라 붙여줄게요 반 잘라보니 김밥 비주얼 나오죠? 고소한 참기름 바르고 통깨 뿌리면 완성 하나 집어 신난 다인이랑 입에 쏙 넣어먹으니 와 그냥 김밥보다 훨씬 맛있네 맛있어? 돌아올게 그럼 여기까지 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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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